음악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재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시장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하면 답이 나오겠죠. 오늘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오늘 오후 9시에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주는 일요일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기업들이 올라왔는지 또 살펴보기 전에 시장부터 볼 텐데요. 일단 시장이 아래 꼴이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인 건지 아니면 내려가는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반발 매수세인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점을 잡는 거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저점을 잡지 않고 내려가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조금 버티는 식으로 나오다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까지도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잡아도 되는 시장인가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 타이밍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 비중을 50%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수익 나가는 종목들은 좀 정리하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현금 비중 50% 잡아놓은 상태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추가하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 50% 잡아놓은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올라갈 수 있고 테마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잡아놓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자가 전략이니까 여기서 무리하시지 마시고 지수가 지금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국채금리가 심상치 않죠.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저희 회원들께 제가 국채금리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국채금리가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갔다. 그 말은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은 국채가격이 먼저 떨어졌으니까 주식시장 조금 시간차를 두고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닐 것 같으나 일단은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외국인들 역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역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까지의 외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잠깐 미국, 저기 중국 증시가 잠시 휴장할 때 잠깐 들어오고 난다음부터는 줄매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이 산다라는 이야기가 또 화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기관이 사면서 증시를 좀 방어하게 될지 아니면 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일을 위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수가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잡으면 된다라는 관점을 꾸준히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볼 텐데요. 일단 상한가에 두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리바다 그리고 한농화성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으로는 16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테라셈, KCT 그리고 포스코 강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하한가 10% 이하로는 10종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한전선, 서울식품우, 위지트 해서 많은 종목들이 떨어져 있는데 역시나 급등했던 기업들, 서울식품우, 선주 이런 것들이 위험하고요. 그리고 시젠 이런 것들도 지금은 좀 물려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내려가는 게 지금 끝이 보이질 않는데 이번에 빠지고 나면 제 생각에는 아마 좀 자리 잡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12만원 선이 될 것 같은데요. 자리 잡으면 그때 진단키트 관련주를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거나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진단키트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저희도 지금 진단키트 구출을 하나 잡아놨거든요. 근데 계속 내려가가지고 지금은 지금 손 쓸 때가 아니다. 앞으로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바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진단키트는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러나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좋은데 내려간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젠과 같은 경우나 휴메딕스와 같은 이런 관련주들 이렇게 급등했다 떨어졌다라든지 시젠 이런 거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나중에 대응을 하면 되구나. 그래서 시젠 추가하면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급등했다 빠지고 있고요. 단할 EID 전부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요즘에 비트코인 관련주 떨어지다 보니까 역시나 우리 기술 투자도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니까 이슈 때문에 급등했을 때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간다 생각하지는 말아라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오늘 상한가 들어간 한농화성 볼 텐데요. 한농화성을 보게 되니까 세계 최초 정고체 배터리 대량 합성 기술 개발했다라고 하네요.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내용이 내용인 만큼 22,000원대에 지난 정고점 저 윗골이 달던 저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좋으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하루 좀 더 들고 가셔가지고 저거 넘어갈 때 신고가 쓰고 갈 때 22,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신다면 충분한 수익률 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고체 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내용은 사실 너무 많이 써먹은 재료다 보이고요. 그리고 많이 시장에서 이야기 나왔던 재료니까 이렇게 뒷심 앵콜 공연으로 올라갈 수 있으나 우리 콘서트 같은 것도 가보시면 봄무대보다 앵콜 공연이 더 재밌는 무대는 거의 잘 없어요. 뭐 가수 싸이 분 정도 말고는 사실 봄무대가 최고죠. 그래서 봄무대만큼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소리바다입니다. 소리바다 지금 적자가 상당히 심한 기업이에요. 이것도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품절주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품절주 느낌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가총액 자체가 270억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올라오는 것 같고요. 주식수는 품절주는 아닙니다. 이 주식수는 9,800만 주로 굉장히 많은 주식수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적자가 이렇게 4년 적자가 나기 때문에 관리종목으로 편입될 수 있는데 역시나 관리종목 편입이라든지 악재 전에 일부러 띄워서 물량을 넘기는 구간이라 생각이 들어요. 뭐 지분도 지금 중북 코퍼레이션으로 12.5%이기 때문에 주식수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테마가 품절주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관리종목이라든지 악재 전에 급등하는 발악 정도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잡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팜스토리가 올라왔는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량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양돈 관련주 이런 쪽인데 역시나 지금 돼지 가격이라든지 닭 가격, 계란 가격 다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팜스토리, 서울식품, 그리고 이지바이오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미리 잡아놓으면 되니까요. 아직 식량주는 잡아놓을 기업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잡아놓고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면 되니까 식량주에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핫네트 올라옵니다. 핫네트 화폐 개혁 관련주죠. 핫네트와 화폐 개혁, 디지털 화폐 이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옐런 재무 장관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디지털 화폐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화폐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원화를 코인 형태로 디지털로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나오면서 핫네트가 상한가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관련주로 KCT를 잡아놨었거든요. KCT를 잡아놓고 오늘 다 전략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17%에서 20% 정도 수익을 낸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리미리 잡아놓으면 수익이 나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테마를 읽어낸다는 거. 앞으로 어떤 테마가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올지 어떤 게 순환매가 될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시제인 것 같이 제가 모든 종목을 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진단키트 테마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처럼 모든 게 제가 예상한 대로 다 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제 좋은 기업이고 테마가 살아있고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올라갈 수 있으니 비중 조절해서 추가 매수만 잘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상을 잘해가지고 KCT처럼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수익을 내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현진 멘토는 종목을 몇 개를 운영하나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포트폴리오에 5개 이상 넣지 마라. 라고 제가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개로만 수익을 해도 괜찮다. 어느 게 먼저 올라올지 모르나 5개 중에 하나만 올라와도 교체하면 되니까 그게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목을 많이 늘린다 개념보다는요. 종목을 좀 이렇게 줄여놓은 상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놓고 어떤 게 올라올지 모르니까 분산시켜놓고 올라오면 교체, 올라오면 교체 이런 식으로 약간 텃밭을 5개로 운영한다라는 개념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텃밭의 크기를 100% 다 하지 마시고 내 땅이 100평이라고 한다면 50평만 농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현금 비중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갖고 있으시면서 나머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올라온 기업들을 토대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식량 관련주 이거 여러분들 계속 제가 힌트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전자결제 화폐 개혁 이쪽은 역시나 보안이랑 연관됩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에 관심 가지면 어떨까라는 조언과 힌트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